나이 먹어서 사람들이 웃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6년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강진휘입니다. 연극배우님이신가 봐요. 웬일이야, 26년. 배우 강진휘입니다. 20대 때 저의 연기만큼 연애도 서툴렀거든요. 2년을 짝사랑했는데 좋아한다고 말 한마디 못해서 놓치기도 했고 솔직히 나 결혼하고 싶었는데. 운명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저랑, 저랑 산책하실래요? 그럴 것 같아요. 저만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? 그분은 모르겠죠. 인터뷰를 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연기는 있습니다. 저기, 여기 있어요, 여기 안에. 꺼내서 보여드릴까요? 와우. 완전 완전이에요. 와우. 와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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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